사과 속 소녀 옛날에 한 양치기 소년이 장난삼아 달걀 장수 할머니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졌습니다. 그 바람에 바구니 속 달걀이 모두 깨져버렸어요. 화가 난 할머니는 눈을 불아리며 양치기 소년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고약한 녀석 넌 이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을 것이다. 노래하는 사과 속에 씨앗 소녀를 찾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 후로 양치기 소년은 정말 손톱만큼도 키가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어서 노래하는 사과 속에 씨앗 소녀를 찾아보렴. 이렇게 해서 양치기 소년은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 걷던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은 그네를 타고 있는 작은 소녀를 만났어요. 어찌나 작은지 사과 속에도 쏙 들어갈 것만 같았지요. 혹시 당신이 노래하는 사과 속에 씨앗 소녀인가요?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돌멩이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그녀를 찾으려면 이게 꼭 필요할 거예요. 양치기는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냇가에서 목욕하고 있는 작은 소녀를 만났어요. 혹시 당신이 노래하는 사과 속에 씨앗 소녀인가요?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고는 상하로 된 빛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꼭 필요할 거예요. 양치기는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자루 속에 안개를 쓱쓱 퍼담고 있는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는 혹시 노래하는 사과 속에 씨앗 소녀를 아시나요? 하지만 아저씨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는 안개가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고 또 걷다 보면 문이 활짝 열려있는 집이 나타날 게다 그 집엔 종이 주렁주렁 달린 세 장이 있는데 바로 그걸 훔쳐야 해. 그 안에 노래하는 사과가 들어있거든. 하지만 세 장을 지키는 늙은 마녀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렴. 양치기는 하염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문이 활짝 열린 집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과연 그곳에는 노래하는 사과가 들어있는 종이 여러 개 달린 세 장이 있었지요. 양치기는 조심스레 세 장을 훔쳐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렁주렁 달린 종들이 어찌나 시끄럽게 울리는지 그만 늙은 마녀에게 들키고 말았답니다. 네 이놈 거기 서지 못할까 양치기는 있는 힘껏 달려갔어요. 그걸 본 마녀는 말탄 기사 백 명을 보내서 뒤를 쫓게 했지요. 이러다가 붙잡히고 말겠어. 양치기는 작은 소녀가 준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돌멩이가 쑥쑥 커지더니 금세 커다란 바위산이 되었어요. 울퉁불퉁 커다란 바위산을 넘던 말들은 이리저리 획획 복구라지고 말았지요. 화가 난 마녀는 말탄 기사 200명을 보내어 쫓게 했습니다. 양치기는 이번에는 상하로 만든 빛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자 상하처럼 매끈매끈한 산이 쑥쑥 솟아올랐습니다. 말들은 모두 쭉쭉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요. 마녀는 또다시 말탄 기사 300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양치기가 안개 주머니를 집어 던지자 모두 안개 속에 갇혀 길을 잃고 말았답니다. 마을로 돌아온 양치기는 세 장 속에 사과를 꺼내 보았어요. 노래 소리가 흘러 나오는 사과를 조심스레 쪼갔더니 손가락만큼 작고도 아리따운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사과 속의 시야 소녀랍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요. 양치기는 얼른 우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빵을 구해오겠다며 잠시 우물가를 떠났지요. 그 사이 마을의 한 여자가 우물가에 왔다가 시야 소녀를 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너는 아주 작고 예쁘구나 샘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여인은 소녀를 떠밀어서 우물 속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양치기는 소녀가 사라진 걸 알고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어떻게 영영 이렇게 땅 딸보로 살아야 하나 봐 그 후로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양치기의 어머니가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었는데 신기하게도 두레박 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혀 올라온 거예요. 참 별리도 다 있지 뭐야 어머니는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와서는 맛나게 요리를 해서 아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생선가시를 마당에 던졌더니 얼마 후 그 자리에서 싹이 도단아 쑥쑥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아주 크게 자라나서 넓은 그늘을 들이올 정도가 되었지요. 양치기는 그 나무를 잘라서 뗄감으로 만들어 지방 곳곳에 잔뜩 쌓아 놓았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이제 양치기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키는 자라지 않아서 어딜 가나 난쟁이 소리를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음식을 담았던 접시들이 어느새 깨끗하게 닦여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매일 설거지를 하는 걸까 어느 날 양치기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그러고는 귀를 쫑긋 세운 채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달그락 소리를 듣고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설거지 통 안에서 손가락만한 소녀가 접시를 닦고 있었어요. 넌 누구지? 어째서 내 집에 와 있는 거야? 양치기가 묻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오래전에 당신이 찾아냈던 노래하는 사과 속의 시야 소녀랍니다. 하지만 저는 오물 속에 던져져 물고기가 되었고 그 다음엔 가시가 되어 마당에 버려졌다가 나무로 자라난 뒤 이렇게 뗄감이 되었지요. 그 후 당신이 집에 없을 때면 원래 모습으로 변하곤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자 양치기는 키가 쑥쑥 자라나서 번듯하고 헌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시야 소녀 역시 보통 사람만큼 몸이 커졌어요.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낚시하는 호랑이 추운 겨울날에 속이 출출한 호랑이가 어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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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조그만 토끼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토끼는 뭔가 뽀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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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었지요. 토끼야 뭘 그리 맛있게 먹는 게냐 냉큼 내놓지 않으면 널 잡아먹을 테다. 꽤바른 토끼가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니 까딱하다간 날름 호랑이 밥이 되고 말 것 같았습니다. 토끼는 입맛을 쩍쩍 다시는 쩍하며 얼른 둘러댔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실은 제가 물고기를 잡아먹었었지요. 방금 다 먹어버렸으니 저랑 같이 가셔서 더 많이 잡아서 먹는 게 어떨는지요. 강에 토실토실한 물고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호랑이는 물고기가 많단 말에 솔깃해져서 물었습니다. 강이 온통 꽁꽁 얼었는데 대체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먹는단 말이냐? 호랑이님도 참 꼬리낚시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단단한 얼음에 구멍을 뽕 내서는 거기에 꼬리를 들이대고 물속에 푹 담가 놓는 거죠. 뭔가가 꼬리를 끄덕끄덕 물고 당기면서 묵직해지면 좀 더 기다렸다가 당기면 됩니다. 토끼는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다만 너무 일찍 당기면 물고기들이 놀라 달아나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한참을 계셔야 합니다. 호랑이님은 꼬리가 기니까 물고기가 여러 마리 대롱대롱 잡혀 올라올 겁니다. 호랑이는 좋아서 입을 해벌쭉 하며 토끼를 따라 털레 털레 강으로 갔어요. 호랑이는 토끼가 시키는 대로 얼음 구멍을 내고는 꼬리를 푹 담갔지요. 아이고 차가워라 호랑이가 엉덩이를 들썩일 때마다 토끼는 호랑이를 살살 달래며 못 일어나게 주저앉혔어요. 호랑이님 좀 더 참으면 맛있는 물고기를 실컷 드실 겁니다. 제발 참으세요. 호랑이는 차가운 걸 꾹 참고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호랑이는 저도 모르게 꾸벅 꾸벅 잠들고 말았지요. 퍼뜩 깨서 둘러보니 토끼는 간데없고 엉덩이가 묵직해진 것 같았어요. 야 이제 물고기가 잔뜩 달렸나 보다. 호랑이는 좋아하며 엉덩이를 들어 올렸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물속에 담가 놓은 호랑이 꼬리는 꼼짝 달싹 못하게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도끼에게 속았구나. 호랑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는 힘을 다해 벌떡 일어섰어요. 그 바람에 호랑이 꼬리가 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꼬리 없는 호랑이가 토끼에게 화가 난 상태로 씩씩거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 형님 옛날 어느 삶 및 초가집에 어머니와 외동 아들 둘이서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산속에서 밑동 굵은 나무를 베느라 퍽퍽 도끼질이 한창인데 바로 등 뒤에서 어흥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은 호들로들 떨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지요.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아들을 잡아먹을 듯이 입을 쩍 벌리며 덤벼들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홀로 계신 어머니는 어찌할꼬 아들은 그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호랑이 앞에 철퍼덕 엎드리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형님 그토록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겨우 뵙는군요. 호랑이는 한입에 꿀꺽 하려다 말고 왕방울만한 눈을 휘둥그레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형님이라니 내가 왜 네 형님이야? 난 호랑이 넌 사람인데 어찌 형제란 말이냐? 아들은 살고보자 싶어 열심히 둘러댔지요. 형님 형님은 원래 사람이었답니다. 호랑이가 되어 기억을 잃으신 게지요. 어머니는 오래전에 나무하러 가신 형님이 호랑이가 되는 꿈을 꾸셨답니다. 아들은 호랑이 눈에 흉터가 흉터가 있는 것을 흘끼보고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형님은 어릴 때 다쳐서 눈에 흉터가 났대요. 오른쪽 눈에 흉터가 있는 호랑이를 만나면 내 형님인 줄 알라고 어머님 늘 잃으셨지요? 형님 어머니는 밤낮 없이 형님 걱정하느라 몸까지 약해지셨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 호랑이는 정말 자기가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져서 목이 메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우야 오늘 널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내가 사람이었던 줄도 모르고 살 뻔했구나. 지금 당장 달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다만 몸이 약하시다니 나를 보면 많이 놀라실게야. 그러니 부디 아우 내가 내 목까지 효도를 해다오. 아들은 이제 살았다 싶어 가슴을 쐬러 내렸지요. 호랑이는 아들을 멀찌감치 뒤따라가며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대바람에 눈 비비며 마당에 나섰더니 글쎄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떡하니 노여있지 않겠어요? 아들은 왠걸까 갸웃거리다가 이마를 탁 쳤습니다. 어제 그 호랑이가 어머니 드시라고 갖다 놨구나. 호랑이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놀랍다. 아들은 호랑이 말대로 어머니를 더 잘 모시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호랑이는 눈 비 몰아치는 날조차 하루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산 짐승들을 물어다 주었어요. 고기는 어머니와 아들이 구워먹고 삶아먹고 털가죽은 벗겨서 장에 내다 팔았지요. 윤기가 자르르 도는 털 가죽은 비싸게 팔려나갔습니다. 호랑이가 매일같이 잡아다주는 짐승 덕에 잘 살게 된 아들은 참한 색시와 혼인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마음속 깊이 호랑이를 진짜 형님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그만 몸져높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온 정성을 기울였지만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들이 엉엉 목 놓아 오는데 뒷산 골짜기에서는 호랑이 형님이 어흥 목 놓아 오는 소리가 몇 날 며칠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들은 다시 부지런히 논 들 일을 하며 바삐 살았지요. 형님은 잘 계실까? 아들은 아들은 나무하러 갈 때면 호랑이 형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목을 길게 빼고는 이쪽 저쪽 둘러보곤 했습니다. 어머니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아들은 술과 고기와 떡을 사들고 오랜만에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가에 호랑이 형님이 바삭 여윈채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형님 정신 차리세요. 아들은 호랑이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우야 너를 보고 눈을 감아 다행이다.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 멀리서나마 뵐 때가 그립구나. 그때는 사냥을 해도 어머니께 드릴 거라 즐거웠단다. 호랑이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친형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울고 또 울었어요. 그리고 호랑이 형님을 어머니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지요. 꼬박꼬박 벌초를 하고 제사도 올려주며 죽을 때까지 호랑이 형님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웃음 날이 너무 더워서 축축 쳐지는 여름날이었습니다. 몸집이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몹시 고파 어디 먹을 게 없나 하고 여기저기 샅샅이 뒤지고 다녔지요. 날이 하도 더우니 산 짐승들이 죄다 죄다 굴속에서 낮잠들을 자는지 생지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걸 찾지 못한 호랑이는 터벅 터벅 산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 농부 하나가 밭에서 영차 영차 쟁기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 너무 더워서 윗돌이를 훌러덩 벗어던진 채 맨몸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살이 통통하게 찐게 맛있어 보이지 뭐예요. 호랑이는 침을 뚝뚝 흘리며 아주 좋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휴 저놈 좀 봐 도실토실 살찐 데다 내가 잡아먹기 쉬우라고 옷까지 벗었네. 호랑이는 너무 좋아서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바탕 속 시원히 웃은 다음에 농부를 잡아먹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웃어대다가는 웃음소리에 놀라 농부가 달아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막 웃음보가 터질 판인데 어쩌겠어요? 호랑이는 하는 수 없이 웃음을 꾹 눌러 참고는 휙휙 내달려서 산 고개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실컷 웃었지요. 개운하게 웃고 나서는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얼른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농부가 그새 밭을 다 갈고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호랑이는 철퍼덕 앉아서는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개꿈꾼 박서방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답니다. 농부는 가난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면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면 두 말 안고 잠자리를 내주었고 밥 굽는 이웃을 보면 자기 밥그릇째 건네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아침밥을 먹다 말고 자꾸만 머리를 갸웃거렸어요. 아내가 물었지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실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잔칫집을 가다가 에이 지저분한 이야기니 그만둡시다. 왜 얘기를 하다 말아요? 똥이라도 밟았어요? 밟았으면 낫게 똥비를 흠뻑 맞았지 뭐야. 그러자 아내가 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여보 그건 돈이 들어올 꿈이에요. 돈? 똥도 누런색 돈도 누런색 이잖아요. 왜 이온마을 김서방도 황금색 똥을 주무르는 꿈을 꾸고는 50년된 산삼을 캤다잖아요. 그거야 김서방이 효자라서 복을 받은 거지. 당신도 그동안 착하게 살았잖아요. 들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두고 보세요. 농부는 밥을 먹고는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밭으로 나갔어요. 소에 쟁기를 지어 한참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딱 멈춰 서는 겁니다. 이상이 여겨 쟁기질을 멈추고 땅을 파보았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예산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농부는 누가 볼 세라 허겁지겁 항아리를 파내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방문을 꼭 닫고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세상이나 항아리 안에 돈이 가득 들어 있지 뭐예요? 똥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니 그 말이 막내 그려 농부와 아내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옆집에 살던 박서방이 농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서방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나도 똥 꿈을 꾸고 부자가 되야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꿈에 똥은 커녕 똥파리 한 마리 얼씽거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 똥을 머리맡에 두고자면 똥 꿈을 꿀지 몰라. 박서방은 빈 요강에다 말똥 소똥 돼지 똥 똥이란 똥은 모두 담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똥이 가득 담긴 요강을 머리맡에 두고 일찌감치 자리에 누웠지요. 구린 똥내가 코를 찔렀지만 입을 앙 다물고 꾹 참았습니다. 이제 똥 꿈을 꿀 꿀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 부자가 될 거라고. 박서방은 부자가 될 생각에 흐뭇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친구 집에 가던 박서방은 길에서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개가 박서방을 보자마자 대뜸 입을 쩍 벌리고는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 거리는 겁니다. 박서방은 잔뜩 겁에 질려 슬슬 뒷걸음질을 쳤지요. 그런데도 개가 있는 힘을 다해 쫓아와서는 다리를 덥썩 물었어요. 박서방이 소리소리 지르며 발버둥을 쳤지만 개는 놓아주지 않았지요. 박서방은 죽기 살기로 옆에 있던 돌을 마구 집어 던졌습니다. 그 순간 와장창 뭔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자다가 날벼락이라고 박서방은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꿈에서 발버둥을 치는 동에 요강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불에도 머리에도 얼굴에도 옷에도 온통 똥투성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박서방은 껄껄 웃었습니다. 좋구나 똥을 뒤집어 썼으니 이제 이제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박서방이 정말 부자가 되었을까요? 박서방이 꿈꿈은 똥꿈이 아니라 개꿈 이었답니다. 하지만 지금도 박서방은 똥이 가득 담긴 요강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부자가 되길 꿈꾼 목숨보다 귀한 것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달랑 산 꼭대기에 있는 돌밭이 전부였지요. 그것도 밭이라고 농부는 눈만 뜨면 밭으로 달려갔어요. 하루종일 호미로 돌을 골라내고 걸음도 주고 부재런히 가꿨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보내니 밭이 제법 꼴을 갖추었습니다. 농부는 밭에 구멍을 파고 감자를 심었지요. 걸음이 모자라 어쩌지? 아 똥을 모으면 되겠구나. 농부는 부지런히 똥을 모았습니다. 똥만큼 좋은 걸음은 없거든요. 밖에 있다가도 똥이 마려우면 얼른 집으로 달려왔지요. 옆집 닭장을 청소해주고는 닭똥을 얻어오고 길거리를 굴러다니는 개똥도 주어오고 소가 있는 집을 기웃거리며 소똥도 얻어왔습니다. 그렇게 똥이란 똥은 죄다 모아 밭에 뿌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와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보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젊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농부도 보졸에게 잡혀 전쟁터로 끌려갔지요. 장군은 끌려온 사람들에게 칼을 한 자루씩 나누어주며 말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 내 명령을 어기거나 도망가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네 장군님 사람들이 기운차게 대답하자 농부도 언급결에 씩씩하게 대답했지요. 농부는 낮에는 성 밖으로 나가 적군들과 싸우고 밤이 되면 성위에 올라가 보초를 서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보초를 서는데 배가 슬슬 아파왔습니다. 배를 문질러봤지만 꾸르륵 꾸르륵 요동을 치는 게 금방이라도 똥이 나올 것만 같았지요. 귀한 똥을 아무데나 버릴 순 없지. 농부는 있는 힘을 주고 참으면서 살금살금 성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성문을 막 열려는데 병사 하나가 농부를 막아서며 물었어요. 어디 가는 개냐? 저 저기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모르느냐? 병사가 두 팔로 농부를 가로막 자 농부는 병사를 와랑 밀치며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요. 똥만 누구 꼭 돌아오겠습니다. 제겐 똥이 목숨보다 더 귀하거든요. 그러고는 냅다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는 금방 이라도 똥이 나올 것 같아 빨리 달릴 수도 없었어요. 대문을 열자마자 뒷강까지 가지도 못하고 참았던 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농부는 마당에 떨어진 똥 덩어리를 보며 벙시 웃었어요. 이 똥이 얼마나 너귀한 건데 전쟁 중이라고 그냥 버린담. 이건 똥이 아니라 금덩이야 금덩이. 귀한 똥을 걸음통에 잘 모아놓고는 농부는 다시 전쟁터로 달려갔답니다. 옹구 집 옹달샘과 옹달못이 있는 옹진 꼴에 성의 성의 옹이요 이름이 고집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집은 심술 사납고 인색해서 모든 일을 고집 하나로 버텼어요. 제사는 무척 많아 갑부 소리를 들었지만 병들어 누워있는 팔십 노모 노모 닭 닭 한 마리 약한 첩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땀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겨우 겨우 아침 저녁 죽을 끓여주는 정도였고 겨울이 되어도 방에 군불조차 떼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방에 홀로 누운 노모는 어느 날 고집을 불러놓고 서럽게 울며 말했습니다. 내 널 낳은 뒤에 애지중지 보살피며 은자동아 금자동아 고이 기른 백옥동아 천지만물 일월동아 나라 사랑 강간동아 땅같이 너르거라 하늘같이 어질거라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은을 준들 너를 사랴 라고 노래하며 길렀는데 내 어찌 어미 공을 모른단 말이냐 두려 막심 고집이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옛 성현들은 사람이 70까지 살면 오래 산다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80이나 되었으니 그 누가 빨리 죽었다 하겠어요? 아델의 심통에 노모는 그저 한숨 쉴 뿐이었습니다. 고집이는 또한 불교를 깔보아 죽만 보면 다짜고짜 잡아다가 팔다리를 묶은 뒤 귀를 뚫고 어깨에 침을 놓았으며 마지막엔 휘휘둘려 마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때문에 온갖 집 근처에는 동량 중조차 얼씽거리지 않았지요. 저 멀리 월출사에 학대사가 있었는데 술법이 뛰어나 귀신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학대사가 고집의 소문을 듣고 옹고집을 만나러 나섰어요. 하루해 서산에 걸려 노을진은 석양역에 옹진골에 도착하니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집이 바로 옹고집의 집이랬다. 학대사는 그 집 앞으로 가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외웠습니다. 시주만이 하시오면 극락색의 가오리다. 종대문에 기대서서 이 모양을 보던 한미종이 넌지시 다가와 스님 소문도 못 들으셨소 우리 댁 주인어른이 듣는 날엔 동냥은 커녕 귓뚤리고 내던져질 것이니 어서 도망가시오. 학대사는 빙글에 웃으면서 악을 쌓는 집엔 반드시 재앙이 있고 선을 쌓는 집엔 반드시 경사가 있다 하였습니다. 소승은 영암월 출봉 쥐암사에 기거하는데 법당이 오래되어 날갖기로 전리길을 멀다 않고 귀대게 왔으니 주인에게 황금일 천량만 시주하라 권해주십시오. 바로 그때 옹고집이 잠에서 깨요. 몸을 일으키고 밀창문을 드르륵 밀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밖이 어찌 그리 소란하냐. 종이 조심조심 나아가 여쭈었어요. 대문 앞에 왼충이 와서 동량을 달라합니다. 옹고집 발끈 화를 내어 대문으로 달려가서 성난 눈을 불아리며 소리쳤습니다. 괘씸하다 이놈아 나더러 시주를 하라고 학대사는 합장한 채 절하며 대답했지요. 황금일 천량만 시주하시면 소승이 절에 가서 옹 좌수님 소원 이뤄 달라고 빌어드리겠습니다. 옹고집이 한걸음 앞으로 내다르며 쏘아붙였습니다. 거참 가소롭구나. 하늘이 만백성을 만들어낼 때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 귀하고 천한 사람 자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저마다 가려서 냈는데 내 말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 가난할 니가 니가 있으며 자식 없는 니게 있겠느냐 니가 바로 땡초로다 땡초 아니라면 내 관상이나 한번 보아다우 학대사가 옹고집의 얼굴을 한번 훑더니 말했습니다. 좌수님은 눈썹이 길고 미간이 넓으니 이름을 드날리게 쓰나 얼굴이 좁으니 남의 말을 못 믿고 손발이 작으니 비명행사 할 듯도 하고 말년에는 몹쓸 병을 얻어 고생하다 죽을 듯하오. 학대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옹고집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돌쇠 몽치 깡쇠야 저 죽놈을 어서 잡아오너라. 종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학대사의 양팔을 잡고 굴갓을 벗겨 던진 뒤에 내동댕이 치니 옹고집이 다시 호령 했습니다. 옹고집은 종들에게 호령하여 꼬챙이로 귀를 뚫고 곤장 사십 대를 호되게 때려서 내쫓았지요. 그러나 학대사는 술법이 뛰어난지라 끄떡없이 돌아서서 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뒤에 학대사는 집단으로 허수아비를 만들고 그 이마에 부적을 써붙였습니다. 그러자 허수아비는 금방 옹고집으로 변하여 산에 내려가 옹가의 집에 이르러서는 사랑방에 턱하니 들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소리쳤어요. 어찌 그리 방자하고 게으르냐 놀지 말고 일하거라 바로 그때 진짜 옹가가 집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떤 손님이 왔기에 이처럼 사랑채가 시끄럽냐 가짜 옹가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소리쳤습니다. 그대는 대체 누구길래 예의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느냐 진짜 옹가가 가짜 옹가를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다가 네놈이 나의 재산 많은 것을 알고 재산을 빼앗고자 집안으로 당돌하게 들어왔구나. 하지만 순순히 당할 내가 아니다. 여봐라 이놈을 잡아내라. 노복들은 어리빠져 잡아낼 생각도 못하고 두 옹을 번갈아 보는데 두 옹이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복 하나가 안체로 들어가 주인 마님께 여쭈었어요. 마님 괴변이 났습니다. 우리 댁 좌수님이 둘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님은 크게 놀라서 그게 웬 말이냐 좌수님이 죽만 보면 그 자리에 묶어놓고 별난 형벌 마구 하더니 부처님이 노하신 게 분명하구나. 마님이 대성통곡을 하다가 춘단 어미를 불러 분부했습니다. 어서 나가 진짜와 가짜를 가려보거라. 춘단 어미는 사랑채로 바삐나가 문틈으로 두 사람을 요리조리 살폈는데 말투와 몸놀림이 똑같은 데다 이목구비도 똑같았습니다. 춘단 어미는 기가 막혀 마님에게 돌아가 말했지요. 마님 사랑채에 계신 두 좌수님 생김새며 몸놀림이 똑같으니 저는 도모지 가려낼 길이 없습니다. 마님이 갑자기 생각난 듯 우리 좌수님 도포에는 불똥 떨어진 자국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보면 쉽게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춘단 어미가 다시 사랑으로 나가 도포자락을 보았으나 두 옹의 도포자락에 있는 불똥도 똑같았습니다. 답답한 춘단 어미는 다시 안체로 뛰어들어 마님 맞춘듯이 똑같은 불구멍이 두 좌수께 타 있습니다. 마님께서 직접 나가서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마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밧줄로 잡아매고 영원봉랑 누리면서 살아서는 이별 말고 죽더라도 한날 한시에 죽자 하고 천지 신명께 맹세 했는데 내 이제 두난군을 섬기게 되었구나. 이 일을 어찌 앓고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집안에 변이 생겼으니 이 몸이 나아가 밝히겠나이다. 며느리는 사랑으로 나아가 두 옹을 이리 보고 저리 보다가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머리 위에 금이 있고 그 금 가운데 흰머리가 있으니 머리를 내밀어 보십시오. 가짜 옹가는 요술을 부려 진짜 옹가 머리에 흰털을 뽑아다가 제 머리에 붙여놓고 며느리 앞으로 머리를 뒤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살펴보더니 영락없는 우리 시아버님이에요. 진짜 옹가는 미칠 노릇이라 주먹 쥐고 가슴을 치며 머리도 짖근 두드렸습니다. 기가 막혀 죽겠네. 내 마음에 맺힌 서름을 누구 보고 사정하겠어? 종놈들은 안되겠다 싶어 남문밖 활 쏘는 곳으로 한다름에 달려가 서방님을 찾았습니다. 서방님 어서 바빛 집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큰 병괴가 났습니다. 우리 댁 좌수님이 둘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방님은 깜짝 놀라 화살 전통을 둘러맨 채 허겁지겁 집에 집에 와서 사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가짜 온가가 태어난 남빛으로 먼저 나섰지요. 저 건너 최서방이 소장료 열량 가져왔더냐 내가 받았으면 그 돈 가운데 한 양 내서 술 한 대 사오너라 원통하고 분통 터진다 저작자가 우리 재산을 나사가려 하는구나. 진짜 온가가 나앉으며 단식했습니다. 아이고 내 할 말을 제가 다 하네. 아들놈도 어리둥절하여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이도 같고 저도 같아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가짜 온가는 앞으로 나앉으며 진짜 온가의 아들을 불러 너희 어머니께 알아보기 좀 나오라고 하여라. 집안에 이렇게 큰 변이 났는데 남녀라고 서로 피할 것이 뭐 있겠느냐. 할 수 없이 마닝까지 사랑채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가짜 온가가 선수를 쳤습니다. 여보 임자 내 말 한번 들어보소. 우리 둘이 전날 밤 신방에 들었을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금실 좋게 살자고 맹세하지 않았소? 온가의 아내는 잠시 기억을 더듬았는데 맞는 말이라 가짜 온가에게 여보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진짜 온가는 기가 막혀 자기 가슴을 두 주먹으로 쾅쾅 쳤습니다. 마님이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하여 두 분이 흡사하니 소첩이 어찌 알겠소? 바로 이때 구불촌 김별감이 찾아왔습니다. 옹좌수 집에 있는가? 가짜 온가가 먼저 아는 채를 하였어요. 허허 이거 김별감 아닌가? 나는 오늘 집안에 변개가 있어 변치 못하네. 말투와 몸놀림이 똑같은 자가 들어와서 나라고 우기며 가진 수작을 다 부리니 이런 편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아내는 알지 못하여도 벗은 난리라 하였으니 자네 저 가짜 좀 내쫓아주게. 진짜 온가는 이 말을 듣고 다시 자기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전원보소 저가 난 채 태연에 들어앉아 저와 같이 늘어놨네. 이 전하의 나쁜 놈아 네가 온가냐 내가 온가지. 김별감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가 기가 막혀서 두 옹이 옹옹하니 이 옹이 저 옹같고 저 옹이 이 옹같아 도무지 할 수가 없네. 광가에 가서 송사를 해보게나. 두 옹이 이 말을 옳게 여겨 서로 멱살을 잡고 광가로 달려가 사또에게 가려달라 청했습니다. 사또가 형방에게 가릴 방법을 의논하니 형방이 아래였지요. 두 옹과의 호적이며 재산을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또는 그 말을 옳게 여겨 호적색을 불러 앉혀놓고 두 옹의 호적을 물었습니다. 진짜 옹가가 먼저 아래였어요. 소인의 부친 이름은 옹송이였고 할아버지는 만송입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그놈의 호적 도무지 옹송망송하여 알 수 없구나. 가짜 옹가가 입을 열었어요. 소인의 부친께서는 좌수를 지내셨는데 백성들을 가련하게 여겨 도와주었기에 관해에서도 유명하며 저는 옹돌면 제1호 유생이오. 나이는 서른일곱세. 아버님은 옹송이온데 절충장군이였고 할아버지는 오위장을 지내었고 고조부님은 맹송이오. 본은 해주이며 아내는 진주채시오. 자식놈 이름은 고리며 나이는 열아홉세. 하인으로는 천비소생 돌쇠가 인 나이다. 소인의 제사는 논밭합하여 이천백석이. 이천백석이오. 마른 여섯필. 암수돼지 합하여 스물두마리. 암수탉 합하여 육십여마리. 가구며 그릇으로는 안성방자 유기 열벌이오. 앞다지 반다지의 이층장농 화료문갑. 사또는 그렇게 다 듣곤 하자 그 옹가가 진짜 옹좌수로다. 하고 당상으로 올려앉혔습니다. 가짜 옹가는 의기양양해져서 말했지요. 저 가짜가 또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르니 단단히 혼내주십시오. 사또는 가짜 옹가에게 염려 말게 내 처치하여 줌세. 그리고 때랄에 꼬러앉은 진짜 옹가에게 소리쳤습니다. 내놈은 몹쓸 인간으로서 엉큼한 뜻을 두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자 하였으니 마땅히 참할 것이나 가볍게 처벌할 것이다. 사령을 불러 장 삼십대를 치게 한 뒤에 내 이놈 이래도 내가 옹가라 하겠느냐 진짜 옹가는 만약 진짜라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만 같아 예 저는 옹가가 아닙니다. 가짜이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또가 호령했어요. 저자의 머리채를 뒤흔들어 동네에서 쫓아내라. 사령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옹가의 상투를 잡고 휘휘 둘러 동네 밖으로 던졌습니다. 진짜 옹가는 어쩔 수 없이 고향 산천에 뒤로 하고 동사남북 다니면서 빌어먹게 되었어요. 답답하다. 내 신세야.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무지막지한 옹고집은 어느덧 잘못을 뉘우치고 애통복통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 싼 놈이로다. 하지만 허허백발 우리 모친에게 효도 한번 하고 싶고 백옥같은 우리 아내와 백년해로 하고 싶다. 이 일이 필경 생시하니로다. 아마도 꿈일 것이니 꿈이거든 어서 빨리 깨어나라. 이때 가짜 옹가는 송사에 이기고 의기양양에서 집으로 들어섰어요. 얼씨거나 졸시고 노래까락 졸시고 고운 우리 마누라 빼앗길 뻔하였네. 온재반 사람들은 송사에 이겼단 말을 듣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벌떡 뛰어 내다르며 그래 그래 당신이 정말 송사에 이겼나 이까 그랬다네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있었는가 제사는 둘째치고 하마터면 자네까지 이를 뻔하였네 사또께서 밝히 가려주시어 자네 얼굴 다시 보니 이런 경사가 또 있겠는가 그날 밤 온갖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웬 허수아비가 무소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때문에 퍼뜩 놀라 눈을 떴는데 한순간 짧은 꿈이었어요. 가짜 온가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가짜 온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꿈은 들림없이 태몽이오 하였습니다. 이후 열 달이 지나 온가 아내가 자리에 누워 몸을 푸는데 진양성한 농봉모래 개구리알을 까듯 돼지가 새끼났듯 수없이 낳았습니다. 온가 아내는 자식마나 좋으시고 노래를 하며 온갖 괴로움을 다 잊고 주렁주렁 길러냈지요. 한편 진짜 온가는 이리저리 떠돌다 병까지 얻자 한마는 세상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하직하려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을 자리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층암 절벽 벼랑 위에 웬 백발도사가 높이 앉아있었어요. 이제 뉘우쳐도 어찌할 수 없느니라 하늘이 주신 죄일진데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려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온가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다가 저 도사님이 날 구해주실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무수히 절을 하며 애원했어요. 소인의 죄 돌이켜 생각해보면 천번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사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소인의 늙은 어머니 어린 자식 죽기 전에 한 번만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 풀고 나면 언제 죽어도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백발도사는 전지간에 불측한 놈아 앞으로도 80세 늙은 어머니 구박하여 불기없는 냉돌방에 두려느냐 앞으로도 불도를 깔보고 중에게 못된 짓을 하려느냐 너같이 전하에 흉측한 놈은 죽여 마땅하지만 가련하고 죄 없는 내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여 불어주겠으니 돌아가면 마음을 고쳐먹도록 하여라 라며 소리 높여 꾸짖은 뒤 부적 하나를 써주었습니다. 이 부적 잘 간직하고 내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이 생기리라 진짜 온가가 문득 눈을 들어 바라보니 도사는 사라지고 깊은 산중에 혼자뿐 혼자뿐이었습니다. 진짜 온가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집안들의 홍련화는 주인을 반기는 듯 활짝 웃고 있었어요. 진짜 온가는 집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가짜 온가야 이제 와서도 내가 진짜라고 우기겠느냐 그러자 늙은아인이 깜짝 놀라 사랑방 문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수님 저놈이 또 왔습니다. 또 와서 진짜라고 난리치니 이 일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방 안에 있던 가짜 온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난데없는 집 한 단이 놓여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가짜 온가의 무수한 자식들도 갑자기 허수아비로 변함으로 온 집안이 그제서야 깨닫고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지요. 옹자수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마누라 그동안 허수아비 자식을 저렇게 무수히 많이 낳았으니 그놈과 더불어 얼마나 좋았는가 환상에서 밥도 같이 먹었는가 부인은 진짜 온가를 맞이하며 반갑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가짜 온가와 같이 사이좋게 지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 했습니다. 도승의 술법에 탄복한 옹고집은 그 후부터 어머니에게 지극 정성으로 효도를 냈고 불도를 공경했답니다. 또한 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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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을 뒤 지극히고 새 사람이 되어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후 세상 사람들은 입을 모아 옹고집에 착한 마음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와 똥에 관련된 이야기 등 총 7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똥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걸음 똥 꿈 등 우리에게 귀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옛날 이야기의 똥으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나 가깝고도 먼 것이 똥일 수 있지만 옛날 이야기에서만큼은 참으로 친근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